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러분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자파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이 저지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학살 시신 훼손 사건 문재인과 여러 차례 뻥쳤던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사건 또 2022년 3월 대선 선관위 2022년 3월 대선 때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이게 사전투표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 문재인 자파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근무 태만 등등 이런 일들을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문재인 자파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픈 약점들이고 이 아픈 약점들을 비록 수사권은 없지만 직무 감찰과 특수 감찰 차원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쓰라릴 거예요. 좌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말이죠.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착하게 살면 되는데 좌파들 절대 그렇지 않죠.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재수없어 들켰다 그러고 저놈의 경찰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 그러고 더 나가서 에이 저걸 없애버려야지 도둑놈이 경찰 없애자는 이런 발상이 좌파들의 발상입니다. 검수완박이 별 겁니까? 검찰이 좌파 거학을 척결하는 수사기관이니까 아예 검찰의 수사기능을 빼앗아버리겠다. 이게 검수완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원이 좌파들의 아픈 곳을 계속 감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뺏어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법 개정령입니다. 검수완박에 이어서 감사완박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국회에다가 먼저 허락받고 하라는 건데 절대적 다수당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허락받고 하라는 건데 감사원 관계자는 정말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특별 감사원은 신속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국회 승인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들 다 도망가게 해놓은 다음에 감사하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건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다. 지금 도루민주당 좌파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수사기관을 없애고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감사기관을 없애는 이런 전형적인 좌파들의 이런 속성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힘내라 감사원 검수완박도 시행령 하나로 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 때하고 또 다르다. 그때는 문재인이라는 자가 인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통과시켰으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사완박할 될 일 없으니 더 용기 100배 제대로 된 직무 감찰과 특별감사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론 1침 모두 일곱 꼭지와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정론 1침 첫 번째는 외교 차관, 국방 차관이 모두 워싱턴으로 가 있거나 오늘 어제 간 것 같은데요. 이게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 5년 만에 로널드 레이건 호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의 이름이죠. 로널드 레이건 호가 5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웬만한 작은 나라는 전체 군대와 맞붙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전략자산을 탑재한 항공모함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략사령부 육해공군의 전략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전략사령부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이가 하겠다 그러다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슬그머니 내다버린 그 약속인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하겠다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걸 강력한 약속 실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2024년이 돼서야 전략사령부 창설이 가시화된다고 합니다. 부대 하나 창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없애는 건 잠깐이에요. 문재인 자파 정권이 여러 부대를 없애놨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기무사까지 거의 해체해버렸어요. 이렇게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것은 순간인데요. 이걸 다시 재건하고 더 강화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의 가일층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기무사령관 해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밑에 조문하기들 당연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이가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기무사 해편 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주제는 내일부터 총파업 하겠다고 아직까지 큰소리 치고 있는 모양인데 은행원들의 파업 문제 잠깐 다루겠습니다. 은행원들 연봉이 1억 넘는 줄은 몰랐어요. 평균 연봉이니까 물론 1억 못 받는 은행원들도 다수 있겠죠. 1억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은행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평균 연봉 1억 그러면 대다수 은행원들이 다 연봉 1억 정도는 받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돈도 받겠다고 일은 덜하겠다고 지금 파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모렴치 파렴치 파업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포스코 사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포스코 사태가 갈수록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흰남로가 역대 최고 강한 태풍 흰남로가 살아나 매미보다 더 강한 흰남로가 다가온다. 예고 됐습니다. 대통령도 그날 밤 철야 근무하면서 태풍 대비 태세를 챙겼어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입니다. 흰남로 다가올 때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하천변에 인접해 있는 아변 공정이 침수가 돼서 아직 언제 가동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과연 그때 그 아변 공장이 침수될 때 최정우는 그 공장에 있었는가 침수를 막기 위해서 뭘 했는가 포스코 회장이라면 당연히 민간기업이든 국민기업이든 포스코의 회장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야 된다. 뭘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 야전 침대 깔고 완전 복구될 때까지 숙식을 거기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마땅한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지금 제가 그 질문 하나만 오늘 던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 19일입니다. 월요일인가요 19일이면 그런데 지금 모든 여러 언론에서 주호용 추대론과 경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종근 월요일 날이죠 지난 월요일 이종근 실장과 용진단 하면서 주호용 추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분석 예측해드렸는데 그때 이종근 실장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랬습니다. 설마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추대냐 경선이냐 이거 갖고 싸울 때입니까 지금 추대든 경선이든 결국 115명 국회의원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하나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정당 우리가 이 정당 믿고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되고 1년 반 후에 총선에서 이겨야 되니 참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김명수를 좀 다루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자파 정권 시절에 사악한 자들도 많이 봤고 비겁한 자들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비겁하면서 이렇게 사악한 자는 제가 처음 봤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김명수 직업은 대법원장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칼럼으로 다루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